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선박구원조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선박구원조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인 조용원 동지, 박정천 동지, 리일환 동지, 김재룡 동지, 조춘용 동지와 조선인민군 해군사령관 해군대장 김명식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러 생산 공정들과 대무의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최근에 진행한 선박구원조 공정의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의 군수공업정책과 선박공업정책을 정확히 관철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박공업 전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현대화 수준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사업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국가적인 추가 조치들을 강력히 채워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박공업의 새로운 발전기를 열어나갈 혁명적 투쟁 방향을 제3천명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날 나라의 해상주권을 굳건히 보유하고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데서 해군 무력 강화가 제일 중차대한 문제로 나선다고 거듭 이르시면서 선박공업을 새색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국방경제건설로선 관철의 중요한 담보로 전제조건으로 된다고 또다시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제 8차 대비가 결정포치한 선박공업 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당면 과업들과 전망계획 사업들이 과학적인 타산 밑에 자기 시간표대로 진척되도록 이 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느리고 중책적 및 기술적 지도를 강화할 때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